약간 말할 때만 부끄러워하나? 저희 복품 자면 더 주세요. 진짜로? 복품 자면 이렇게 보니까 또 달라보기도 하고. 사람이 좋아해 보고 싶다. 너 내 거 해라. 응. 취하니까. 아이 나오네 마. 자기야 잘 먹어. 자기야 잘 먹어. 가시죠. 어울리네. 언니 고마워요. 우리 손 잡을 타이밍인가? 각각의 붐장에 도착한다. 자기야 잘 먹어. 자기야 잘 먹어. 여러분과 함께 함께하는 이름 eliminated. 만약에 시작된 것들은iyoruz.